1번째 코너 제목은 유조리 그리워요 네? 맨 앞사람이 저희가 드리는 제시어를 혼자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러면 그걸 옆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 옆 사람은 그게 무슨 그림인지 유추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릴레이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예! 릴레이로! 맨 마지막 분이 그게 뭔지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런닝맨 멤버들이 그림 잘 그려요 맞아, 하하도 잘 그리고 정국이 형수예요 유노도 그림 잘 그려 저는 그림이 좀 철학이 있어서요 아, 그래? 창민이는? 글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이렇게 쓰는 글로 하는 건 잘 그려주세요 잘 됐다, 재밌겠다 그리고 다행이다 아니, 다른 그림은 친구들 우리 쭉 일렬로 서서 하나요? 아니면 팀 발표해 드릴게요 정세석 씨 네 지석진 씨 송중기 씨 아니, 저 왜 지석진 씨 하는 분들이 같은 팀을 아, 죄송합니다 내가 봐서 불러 흠적같은 게 진화 흠! 하이! 하이, 주조 빠지고 흠! 유조석 씨 네 유석진 씨 네 송중기 씨 최강주 씨 최강찬기 씨 아 네 우리 저기 윤호, 윤호 헤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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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한 번 봤니? 어, 어느 팀, 어느 팀 부터요? 어디가? 추남추미기 중도에 이렇게 아, 동갑 추남추미기 중도에 아, 동갑 동갑 아, 동갑 아, 동갑 아, 동갑 아, 동갑 아, 동갑 자, 우리 팀 부터 팀부터 나눠야 될 거예요 네 팀 나눠 다 모르네 정규야 정규야 긴장 안에 초점하지마 아니 언제부터 하는지 몰라가지고 언제부터 하는지 몰라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팀 한번 시작해볼게요 파이팅! 느낌대로 그냥 느낌대로 중기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내 중기 그림 못 그리는 거 아니야 중기야 니가 여기선 안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니에요 형 진짜 못 그리잖아 저 런닝맨 초반에 그림 못 그리는 소리 들어가지고 연습했어요 중기다 중기다 중기 봐봐 우리 중기 형이랑 잘해 형이랑 아니 아니야 진짜 자 준비 자 갑니다 준비 시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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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지마 왜 이렇게 오마하는거야 긴장하지마 장민아 그냥 극집만 그리면 돼 극집만 그리면 돼 극집만 그리면 돼 그래 극집만 그리면 된다 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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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보세요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이건 바로인지 바로야 어 이건 바로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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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야 잠깐만BB Robot 야pop을 알bia 야 이 장면 fert 야 아주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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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 야 미안한데 이거 바꿔서 미안한데 이거 바꿔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중기야 중기야 중기 미소라고 날 했어 중기야 미소라고 날 했어 중기 중기야 중기야 너한테 졌어 중기야 너한테 졌어 하나 둘 셋 모나리자 모나리자 뭐야 봐봐 봐봐 이게 뭐야 왜냐면 창민이가 너무 잘 그렸어 봐봐 창민이 그림 봐요 이거 봐 야 이거 아 아 아 이거 얼마나 잘 했냐면 캥거루 캥거루 캥거루는 내 캥거루잖아 애기 캥거루 어디 갔어 애기 캥거루 어디 갔어 애기 캥거루 아 진짜 그게 뭐야 아줌마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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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다가 최강창민 그럼 뭐해 감사합니다 왜 그래 왜 내가 사인 받은 거야 너 왜 왜 이렇게 하지마 네가 뭐라는 거야 넌 넌 유럽 거 받아 알았어 받을 거야 야 야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때 네가 맞춰야 돼 내가 한번 맞출게 네가 그림을 네가 중간에 다 망쳐 내가 내가 맞춰 그리고 그래 중기야 중기야 미안한데 중기야 너 뭐 이렇게 자신만만해 거기 가서 사냐 저 미술학원 다닌다니까요 그러면은 잠깐만 창민이하고 광수하고 한번 바꿔봐 오케이 오케이 중간에서 딱 그 느낌을 캐치를 해줘야 된다고 야 이거 자 준비 시작 시작 야 저거 쉽다 야 저거 쉽다 야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아 맞았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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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게 생각하지마 어렵게 생각하지마 알지? 어렵게 생각하지마 그거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야 빨리 그래야지 빨리 빨리 이제 돌아와 사내했는 거 사내 아 나 이 그림이 진짜 사내라는 거 사내 사내 아 아 아 아 어렵게 생각하지마 어렵게 생각하지마 어렵게 생각하지마 큰일났네 turnaround 야 저거 못봐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 어렵게 생각하는 그거 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어나마가 들었어 야 근데 준비가 진짜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 잘 모르겠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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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은 말릴까? 이게 뭐야? 얼굴이 똑같아졌어 형! 하나, 둘, 셋! 눈사람! 뭐야? 뭔 눈사람? 이게 뭔데? 이거 뭐 그린 건데? 난, 나는 그냥 기억해서 바로 그릴 거야 전 똑같이 그린 거예요 이거 우주솔 아니야? 로봇이여, 로봇이여 이게 뭐야? 경기야, 나, 양경기 형, 이 경기네 조기야, 이게 뭔가 똑같이 된 거야 이게, 이게 눈이고 네, 네, 눈이 이걸, 이걸 코로 보고 옆에다가 이걸 그렸어야지, 이거 어? 이렇게 해서 이걸 야, 니네 다 맞혀 이걸 그렸어, 이거 이걸 그렸으면 딱 알지 아, 정말 형, 되게 저한테만 이렇게 주저분기의 말씀이 많으시네요 너무 상승하셔요, 형 아, 정말 야, 특징을 그리자 그림은 잘 그릴 필요가 없어 특징이, 특징이, 특징이 딱 필요 특징만 그려, 특징만 특징만 그리게 오케이 네가 딱 느낌으로 내가 좀 그릴게요 아니, 창민이가 한 번 제가 봤을 때 일단 준비 씨는 제일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래 투미는 왜 이러지? 아, 무슨 역할 맨끗해 맨끗해 두 귀를 맞추고 일단 석진이 형이 여기 계시고 제가 2번, 3번, 4번 오케이, 됐어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야,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쉽다 아, 이거 너무 쉽게 형, 특징만, 특징만 됐어, 됐어 빨리, 빨리 야, 이거야 이거 알겠지? 알겠지? 아, 그래 알겠지? 특징만, 특징만 특징만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이거 이거 너무 놀랐어 그래, 그래, 그래 모래다,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모래 그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이 왜 생각하지만 모래, 모래 떠오르는 거 그려, 이거 그래, 그거 그렇지 오케이 됐어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알지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야, 이거 알지 자, 하나 자, 봐봐 둘, 셋 그게 알지 그거야 그거야 헬리콥터 우와 헬리콥터 우와 순서가 진짜 중요한 거야 작전이 좋았던 거 같아요 오케이 좋아, 좋아 자, 가자 야, 운이 좋았던 거야 뭔 작전이 좋아 정민 씨가 작전 짰거든요 형 순서 어디 갈래? 이놈아, 너 어디 쓸래? 아, 저는 그리고 우리 형이 정해 주시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이따 물어봐 예능에서도 이따 물어봐 예능에서도 이따 물어봐 두 번째 그 전화는 저녁 기회 주십시오 아니, 저 근데 에리하고 지효는 아, 그 저 미대 지금 잠깐 현장 실습 나오 네 반갑다, 지시 자 반갑다, 지시 자 네, 봐봐 시시 시시 저기 그 앞에 편하게 윤아, 그럼 편하게 네 철학을 가득 담아서 아, 예 조국이 엑스맨 할 때하고 많이 달라졌지? 네, 많이 달라지셨어요 뭐가 좀 제일 바뀌었어요? 아, 옛날보다 되게 촌랑되지시네요 아, 옛날보다 되게 촌랑되지시네요 아,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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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보자, 아, 시원해 우리 맞힐 수 있어 조국이 형 그림 잘 그리는데 자, 시, 종국이 잘 그려요 자, 시작 너무 꼬이 잘 그렸어요 내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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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3, 4 많이 없을래요? 탈끈 났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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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이거 뭐지? 바닥 타는다 아까는 비슷해지는데요 우주석 우주석 내리시고 내리시고 갱 내리로 마이크 보시고요 마이크 보시고요 바로 맞춰야 됩니다 바로 맞춰야 됩니다 바로 맞춰야 됩니다 딸기 아 뭔데? 이게 뭐지 뭐예요? 이거 무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다음 개리 지금 근데 그림은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동으로 그림이 비슷한데 여기서 확 바뀌거든요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무라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종국이 종국이 인사 인사가 특징을 딱 그려야지 아 이게 인삼이에요 이게 인삼이 어디가 인삼이냐고요? 선생님이 어디가 인삼이래요? 사람을 딱 할 수 있어요 사람 대장으로 하시네 그렇지 그렇지 인상만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 네가 한번 그려봐봐 하나 둘 셋 내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선생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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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인삼이야? 이게 인삼이래요? 이게 인삼이래요? 여러분 유노만 더 인삼 그려봐 인삼 진짜 인삼이라고 생각하고 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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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 인삼 누군요 이게 저를 열심히 해보세요 형 진짜 인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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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자 유노 씨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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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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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특징을 그려주세요, 특징. 그거만 그림 잘 그리잖아. 그만, 그만. 그만! 왜, 왜? 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 왜? 야, 야, 야. 아, 이거. 이 형이 낯설 수가 없는데. 야, 그럼 자신 생기다, 갑자기. 야, 이건 뭐예요? 자, 바로, 바로. 겟이 바로. 그 느낌대로. 바로 겟이. 이건 도저히 맞힐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 맞히면 그냥. 뭐야, 얘는. 우리가 이겼네. 무조건 이겼네. 이거 뭐야?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지효 형. 하나, 둘, 셋.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오, 정답. 오, 날아갔다. 조국이는 이거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렸어요. 뭘지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도사. 누도사. 하늘. 배추도사. 배추도사. 저거 뭐예요? 저거 뭐냐, 진호야. 이거야 버블인 거예요. 네? 코프 있어요. 코프. 코프 싫어. 코프. 야, 이게 성격이 있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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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종국이 형이 혼내겠죠? 야, 이겼다. 이번엔 종국이 형이 혼내겠죠? 야, 이게 왜 코프 선지 설명을 해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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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 알아보고 그려! 이걸 못 알아보고 그려! 이거, 봐봐. 코에 뿐이잖아. 어디 아픈데요? 이거야, 이거. 눈, 코. 코에 이렇게 뿔이 있잖아. 네가 봐서 또 뿐소지. 네가 입이고. 이건 뭐야? 똥이라고 할게. 똥이야, 똥. 순서를 딱 한 번만 잘 짜면 하나 맞힐 수 있어요. 내가 볼 땐 개리가 맞춰야 돼. 네가 맞춰. 야! 그래. 네가 맞잖아. 됐다. 이렇게 가자,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마지막 게임이에요. 특징, 특징, 특징. 자, 준빈 씨. 자! 오, 진짜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동물이 진짜 쉽다. 동물이에요? 야, 포인트에다가 화살표를 해 줘. 다음. 화살표. 오, 저거 봐. 특징.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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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오케이, 오케이.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특징의 화살표.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특징의 화살표. 다음, 다음. 오, 그래. 그렇지. 오, 그래. 오, 그래. 오, 야, 이게. 오, 그래. 저걸 잘 풀어, 잘 풀어. 야, 저 뇌물이 바다 겨울 아니야. 먹을 거 아니에요? 상상 속에 바다 겨울. 자, 바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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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데스가 뭐예요? 영화, 영화 있어요, 영화 갑자기 슬스라고 골든골 얘기하시는 거죠? 골든골 성공하는 팀이 이기는 거야 광수가 처음 그릴까? 광수 한번 처음 그려라 그리고 창민이가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이걸로 딱 한번 해보자 시작! 축하드립니다 자, 잡아! 덴까이, 덴까이 teeth! 특징, 특징 템디! 아닐딩 아니 괴물 돌아, 돌아 잘 돌아 이거 뭘 그린 거야? 이거 뭘 그린 거야? 뭔데? 끝났나 봐. 어떡해. 돌아, 돌아, 돌아. 지금 때 시간, 지금 때 시간. 지금 때 시간, 지금 때 시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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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 것 같아. 형, 다금발인데, 자연산 다금발인데. 자연산 다금발. 알 것 같아. 이거, 이거. 다금발이래. 형, 광어, 광어. 당근발이. 야, 이거 난 너무 딴 거 그린 것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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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근발이. 당근발이. 하나, 둘, 셋. 토끼임. 아, 호랑이인 줄 알고 그렸다고?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 얼룩말인 줄 알았어, 얼룩말. 나는 호랑이에요, 호랑이. 호랑이라고 하기에는 귀를 너무 크게 그렸어. 너무 웃긴 게 특징이 없잖아. 여기서 갑자기 호랑이 줄이 어떻게 생겼냐고. 어, 그러니까 나도. 진짜 내가 딱 보면 호랑이 줄이 갑자기 어떻게 생겨. 내가 한 날 냉새를 한다고. 형, 호랑이 거 같았다고. 아니, 그리고 거의 온순하게 죽으셨다뇨. 호랑이라고. 이게 알았어. 자, 할 수 있어. 뭐, 이거 뭐. 자, 시. 시작. 아, 너무 쉽다, 진짜. 아, 너무 쉽다, 진짜. 아, 너무 쉽다, 진짜. 아, 쉽다고? 최고, 최고.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아, 진짜 쉽다. 아, 진짜 쉽다. 야, 근데 본 적 있어? 기억날 거야, 기억날 거야. 기억날 거야. 기억날 거야, 기억날 거야. 제발 기억해. 기억날 거야, 내가 한 얘기야. 아니, 유로가 몰라, 유로가. 유로가 몰라, 유로가. 유로가 몰라요. 유로가 전혀 몰라, 이거. 기억할 수 있어, 기억할 수 있어. 기억할 수 있어, 기억할 수 있어. 어. 기억할 수 있어. 멀리 있잖아, 멀리. 아니, 유로가. ление 하면 안 돼요. 조용해. 율러가 전혀 몰라 이거. 기억할 수 있어, 기억할 수 있어. 기억할 수 있어, 기억할 수 있어. 기억할 수 있어. 멀리 있지 않아, 멀리 있지 않아. 조용히 해. 멀리 있지 않아. 멀리 있지 않아. 멀리 있지 않아. 이렇게만 그리면 돼, 이렇게만 그리면 돼.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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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이건 알 수 있어 이건 알 수 있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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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강계리? 강계리? 맞아? 아! 아니야 너 알았어요, 개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모르고 똑같이 종환이 나 종환이 여러 초상화 중에 제일 그리기 쉬운 얼굴 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